시청자의 영상은? 그러니까... 킷이 이겼던데? 이겨서.. 아니... 너무 예뻐... 으아 누구 얘네가 그거 미국에서 먹힌 데지 빌보드에 올라왔어 탑백에 틱톡에 많이 쓰인다 근데 진짜 틱톡이 애들 사이에서 진짜 두명인가봐요 근데 네모델이랑 진짜 많이 하는데 응 아 맞았어 가끔은 없이 보는데 재미도 없는데 그냥 봐 그냥 봐 그걸로 요즘 놀이에서 먼저 아는데 너무 많이 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도 책 간납하러 가다든지 괜찮다 그냥 친 considered 다 안 집 안납하러 가况 먹채다? 목차? 쌀떡 맛있게 잘 자유롭게 잘 사용하는데 행복해서 토요일에 coden다 음식을 하며 다 먹었습니다 껍질감 囃子 설탕 육수를咸고 과자 안녕하세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조금 있다가 씻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요즘 나이트 케어로 사용하고 있는 각질 제거 꿀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한 번에 관리 가능한 각질 제거 제품이에요 그 제품은 바로 벤튼 AC 바겔이라는 제품입니다 바겔을 요즘 저녁에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적 필링인 4HA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AHA, BHA, PHALHA 이렇게 네 가지 HA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블랙헤드 관리, 피부 표면 각질 제거, 저자극 각질 제거 관리 등 여러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텐데 자연 유래 특화 원료, 그린복합물, 싱그린 필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린복합물에 샤인머스켓, 청사가, 청매식, 그린바파파야 이렇게 네 가지 그린복합물을 고주파 추출을 통해 식물 고유의 영양과 AHA, BHA, PHALHA 세 번째로는 저분자 히알루루산, 병풀과 어성초, 티트리, 해조류, 알라토닉 성분이 함유되어서 건조해지게 쉬운 피부를 자연 유래 보습 성분과 진정 성분으로 피부에 수분 진정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어서 면역한 피부도 부담없이 각질 제거를,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또 다섯 번째 문은 이백기능성 식약청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인공항류, 인공색소가 무첨가로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미산성 PH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빠른 제품이에요 산뜻한 제형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서 끈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호불호 없이 쓰시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서 나이트 케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안을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짠! 세안을 다 하고 왔습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땡기는데 저의 나이트 케어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사용하기 전에 피부 상태는 이렇고요 저는 세안 후에 먼저 미스트를 뿌려줘요 다들 유명한 달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먼저 피부에 수분을 조금 보충을 해준 뒤에 토너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있어요 토너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칼렌듈라 허벌 엑스트레이트 토너 어차피 각질 제거 해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수분만 채워주는 정도로 토너를 얼굴에 발라줄게요 촉촉하게 해서 수분 충전용으로만 이러면서 눈에 화장이 덜 지워질 부분도 다시 한번 지워줄게요 이제 좀 덜 땡기네요 토너 다음 단계로 AC 바하겔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도포한 뒤 가볍게 스며들게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젤 타입이에요 젤 타입이어서 아주 사용하기 편리해요 이렇게 손에 한 이 정도 짜가지고 얼굴에 발라줄게요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알로에 수분젤 같은 거 얼굴에 발라준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알로에 수분젤이랑 비슷해요 제형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얼굴에 스며들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목 같은 데도 같이 발라주면 된다고 해요 바디 각질 제거도 같이 돼서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짜 수분젤 같은 거 흡수시켜주는 것처럼 바로 쏙 흡수가 됩니다 흡수한 뒤 피부에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이렇게 각질제거를 세게 하거나 각질제거를 한 후 워시오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얼굴에 젤 바르듯이 흡수시켜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뒤에 원래 하던 대로 케어를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요즘 수분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수분크림도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그리고 난지 저는 눈 밑에 이런 데가 좀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밤에 꼭 발라주고 자고 있어요 레바 화이트 트러프 인 리치드 퍼밍 아이크림 눈이랑 저는 이 밑에 여기가 좀 많이 건조해요 광대? 밑에까지 같이 아이크림 도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의 기초는 끝입니다 밤에 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벤튼 AC 바하겐은 피부, 모공, 각질 이 고민이신 분들 또 필링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딱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얼굴이랑 바디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필링젤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어디든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데 팔꿈치나 무릎 또 저는 정강이에도 각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바하겐 이 제품을 사용해서 워시오프 하지 않고 흡수만 시켜주면 각질 케어, 모공 케어, 피부 수분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위에 수분 크림까지 발랐는데 끈적임이 아니 없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로에 젤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꼭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각질 제거가 되었는지 당일은 잘 모르는데 다음날 아침에 화장할 때는 확인이 느껴지거든요 벤튼 A씨 바하겔을 사용한 날이 피부가 확실히 잘 먹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걱정이지 않게 각질 제거가 돼서 피부 화장이 아주 매끄럽게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벤튼 A씨 바하겔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장을 다 하고 나갈 준비를 끝! 어제 A씨 바하겔로 이거 발라두고 잤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 상태가 아주 나이스인 상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부에 들뜸없이 화장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한 거 같아요 아침에는 그냥 화장만 해주면 되니까 아주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닥토를 안 해주면 요런데가 요런데가 너무 화장이 잘 뜨거든요? 그래서 닥토로 맨날맨날 해주는데 닥토를 또 맨날 해주다 보니까 요즘 여기가 너무 예민해서 빨갛게 홍조가 좀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피부가 땡기고 A씨 바하겐은 자극없이 각질 케어랑 피부 케어가 되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실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연구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탕후보이 누군가가 하나만 정의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